제니아타 사탕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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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슈니아 사탕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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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Dav 사탕앵 성형! 성형! 젠곡 G.I. 제나타는 상향되어야 합니다. 제나타도 200세력으로 몽샷을 버티고 부평발평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더러운 킬 달러들의 킬셔틀이 아니라 혼자 킬 떨치는 게 취미야, 자기? 헉! 울림대요! 옥상에 위도우 있어요! 네! 옥상 위도우! 제나타님, 화물이나 같이 밀지 말입니다. 아니, 옥상 위도우도 뭐라고요? 충질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화물을... 님들! 울림들! 옥상에 위도우! 옥상에 위도우! 아무나 따지 말입니다! 제나타님, 같이 화물이나 비시죠. 라이님, 화물 앞에 방벽 좀! 제나타님 힐 좀 주세요! 우유! 우유, 이색! 귀엽네.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벌레지. 난 무서웠어 제냐타의 체력이 상향돼 버린다고 한 큐에 안 끝난다고 하지만 이젠 알아 헤드샷이면 한 큐에 끔살이란걸